우리는 계란 먹을 때 지책감 안 들어? 뭔가 덩척을 먹는 느낌? 무슨 말이세요? 아니 계란 먹을 때 지책감 안 들어? 안 들어 안 들어 흐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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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겟지는 재책감 든 음식이 있을까요? 내가 계란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겟지들도 그런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겟지들은 없는 거죠 그럼 저도 없어요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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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요 진짜 진짜 거짓말 하지 마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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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책감을 안 들어도 돼요 이상해요 죄책감 죄책감 느끼는 게 이상해요 죄책감이 안 들어도 돼요 아무 생각이 없이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